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유튜브 구독하라고? 스타벅스 쿠폰도 아니고 무슨 공연 티켓 알았어 알았다고 아 뭐야 인천광역시 채널 자 검색해서 구독 이벤트 아 이거네 개그계의 한티 시청자의 한티 네티즌의 한티로 새롭게 태어난 내 이름은 왕비오야 자 여러분 반갑다 잘 들어왔어 내가 왜 왔냐 인천광역시 유튜브가 이번에 새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야 여기 윤형진이야? 어이 반말이야 요즘 뭐 파이터 한다고 깔짝대더만 여기 왜 있어 야 니가 뭘 한다고 그래 나 요즘 코미디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야? 자 인천광역시 유튜브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? 어떻게 알고 들어왔어? 나야 뭐 우진이가 추천해줬는데 내게 아 뭐야 언제 쪼꼬하는 거야 내게 그만해 자 지금부터 이벤트 설명을 할게 인천광역시 유튜브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아주 신선해졌다는 거야 아니야 신선하지 않아 지금 니 옷을 봐 아니야 요게 포인트야 자 구 독 하 자 자 일단 1분 간단하지 인천광역시 채널 구독하란 말이야 그럼 뭐가 되냐 어쩌라고 티켓 구하자 대구콘서트 프리뷰 티켓 구하자 이 말이야 어? 간단하지 인천광역시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댓글로 저 구독했어요 그리고 핸드폰 들고 그대로 와서 공연장에서 요거 봐라 하면 바로 티켓으로 교환을 해준다는 거야 끝 광공서 채널이 뭐 재미도 없고 뻔하지 아이 귀찮아 안 할란다 덥지마 덥지마 뭐야 왜 자꾸 소통을 해 소통하는 채널 신뢰받는 채널 인천광역시 소이버 아 적당히 했으면 좋겠는데 자 광공서 채널이라고 재미없다는 요런 편견들 버려야 돼요 재미는 인천 남구 출생자 지금 현 인천 연수구 거주자 나 윤영빈이가 보장한다는 거야 바로 구독하고 윤영빈 소극장으로 찾아와서 프론트에 인증만 하면 개구콘서트 티켓을 선착순 400명 이 400명이 하려나? 그럼 구독하고 댓글 다 준다는 건데 뭐 어때? 좋은 일인데 나는 저기 우차싸가 재밌었어 코빅도 좀 괜찮았어 아 우차싸 코빅 아 그 다 폐지 내고 망한 거 왜 내가 서운하지? 백호니 이번에 다시 부활해가지고 반응도 엄청 좋고 말이야 지금 프로그램 순위 8인가 10위 걸 안 해 지금 계속 치고 있고 윤영빈 소극장 검색해봐 관람평 좋다 아 됐어 귀찮아 화장실에 나왔다 가지마 앉아 앉아 뭐야 뭐 어디서 보고 있는 거야? 여러분 똥오줌을 가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대변 활동이 급한 게 아니에요 거기 좀 구독 있죠 구독 구독이 시급하다니까 당장 인천시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아 대구콘서트 프리뷰 티켓 선착순으로 쏜다니까 이거 매달 할 거니까 서두르시고 주변에 같이 갈 친구들도 다 구독시켜 어 겁나 보채네 진짜 뭐 생생내는 거야 뭐야 그래 뭐 이거 나쁘진 않네 구독 겁나 웃겨 아이 저 어 여보세요 준균아 너 혹시 인천시 유튜브 구독했니?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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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다섯 네